빈혁씨, 저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왜요? 예쁘잖아요. 첫 대애틀 기념으로. 갖고 싶어서 사야 돼. 빈혁씨가 사시는 거 갖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만 사주세요. 하나만 사주세요. 하나만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초콜릿 싸왔는데. 너 진짜? 네. 싸왔는데. 너 진짜? 네. 달콤하고 달콤한 거. 달콤하고 달콤한 거. 내라, 내꺼워. 내꺼워. 아유. 하하하. 알깜짝이야, 와. 코에. 바로. 무너오늘. 슈픈. 바쁜 스푼을 다니면서요. 똑같은 모타고 똑같은 스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야. 반. 반. 하하하. 자기 사람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 아쉽다. 타입. 전화 가능한 대화. 넌 꼭. 그냥 알아. 아이스크림. 아이고. 앉아보세요. 아 깜짝이야. 와. 귀여워. 귀여워. 휴대용 가방. 오우. 오우. 귀엽잖아. 이거 귀여워. 여기야. 이거 귀여워. 여기야. 우리 이거 살 거야. 아씨야. 귀여워. 잘한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아 아 깜짝이야 와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싫어 이번엔 울리나구나 왜 그러니 왜 저 웃겨